마인드유, 제2, 꼬닥 안녕하세요. 마인드유 제2, 꼬닥입니다. 곧 있으면 2018학년도 수능이 시작되는데요. 네, 진짜 이 날을 위해 많은 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 하던 실력대로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 마인드유가 여러분들이 잘 풀고 잘 풀고 그리고 잘 찍을 수 있도록 응원할 테니까요.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. 그럼 지금까지 마인드유였습니다. 안녕. 시험 잘 보세요.